12세트 끝나는거죠? 그쵸 12세트? 13세트 할 차례인가? 13세트 할 차례 안녕하세요 집시다리가입니다 우연찮게 턱걸이를 발견하고 우리 턱걸이 환대 강준님 문동준동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강철부대를 끝내고 나서 저도 몸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강철부대 최강의 턱걸이 황제님께 도전장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언제든지 강준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요? 24살 저 33살이거든요 10살차이 맞나? 혹시 몸무게나? 몸무게는 70kg 정도 몸무게는 70kg인데 혹시 체지방이? 10% 안되고 저는 20% 당식은 한방에 끝내는게 아니라 근직으로 볼수있게 5개 5개씩 로테이션 볼륨 혹시 선하시겠어요? 후하시겠어요? 저는 뭐 상관없긴 한데 먼저 선택하시면 D가 남는거 하겠습니다 감독님 선이 났나요? 후가 났나요? 저라면은 D야 아 후 후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형님이니까 선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 하겠습니다 아 바로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몸 안 부셔도 되겠어요? 뭐 가볍게 하면 될거 같아서 그러면 옷을 좀 벗고 해도 되죠? 강준님도 벗고 씻고 20kg잖아요 아 이거요? 뭐 입고 해도 되긴 하는데 저도 30kg짜리 솔직히 맨몸으로 해야 좋은거니까 오 오 오 오 많이 좋아하다는데 오 괜찮습니다 오 자 그러면 제가 선 Ridley 치겠습니다 오 어 반동할까요? 반동 1곡곡 있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라면 무반동 무반동으로 지대로지 않을까 무반동해야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이 엄청 크네? 진짜? 근데 진짜 몸이 다르다. 옷 입고 있을 때랑... 바로 하겠습니다. 1라운드 와... 미치겠네. 한 몇라운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30라운드... 30라운드? 동반송 맞죠? 동반송? 30라운드 가능하겠다!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등이 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거 왜? 아, 저거는 안 했어요. 저거가 너무 길어요. 아, 이제 좀 오면은 플레이는 낫다. 어우, 잘한다. 고기. 어? 다 했어요? 아... 아, 잠시만. 아, 뭐 어제... 오늘 저녁 뭐 먹지? 먹고 싶은... 아... 12세트! 12세트! 아, 이제... 이제 몸을 좀 풀렸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뭐 어제 오늘 저녁 뭐 먹지? 지금 12세트 끝나는거죠? 12세트? 13세트 할 차례인가? 13세트 할 차례 오케이 아 벌써 그렇게 됐어? 13세트 13세트 아 그래도 진짜 많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하시니까? 생각보다? 오 잘한다 13세트 30세트 13세트 15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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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트 아 10세트 편안한 1세트 2세트 1세트 아... 완벽인데... 후... 후... 잠시만... 형아! 어... 아 다음번에... 야! 다음번에 오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